사진은 억지만보를 위해 상명대에 걷다가 밤하늘을 찍었습니다. 2023년 2월 14일 2303일 신천동 상명대 1393일 1만보 데일리팔 1982일입니다. 일요일날 로마에서 출발해서 월요일날 서울에 왔더니 몸이 말이 아니네요. 노는 것도 체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스키우키에서 바로 PCR 받는 보건소 갔다가 장례식장에 갈 일이 있어서 장례식장에 갔다가 신촌 연대세브란스 갔습니다. 그래서 신천동이고요. 집에서 좀 쉬다가 저녁에 밤늦게 먹지만보를 상명대 운동장에서 했습니다. 예 뭐 특별한 사진은 없습니다. 신촌동 제목을 바꾸기 위해서 신촌동으로 했고요. 2월 14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.